잘 잡았으면 끌면서 끌면서 올라가서 안다리 안걸로 못 잡은 거 같은데? 호흡하고 호흡하고 화이팅 자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자 홈런해 화이팅 자 일단 지도 하나를 상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쪽은 이모걸 맞습니다 자 왼손부터 잡아줘야죠 자 잘 잡았습니다 자 다시 업어치기 피해내는 이모걸입니다 가차! 오케이 어차피 이기고 있어요 형윤아 장대가 가슴 깊고 잡아야 돼 먼저 잘 잡아요 먼저 잘 잡고 올라갈 때 그 업어치기만 조심하고 땡겨 땡겨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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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윤아 장대가 가슴 깊고 잡아야 돼 자 호흡하고 화이팅 호흡하고 화이팅 호흡하고 화이팅 호흡하고 처음처럼 잡고 공격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선배 잘 잡았습니다 자 반대손 자 오른손 끊고 올라가고 화이팅 야옹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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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대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일단 방어를 해냈고요 구치기 시도하고 있는 이모걸입니다 자 지금 팔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쳐서 널리 되었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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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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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할게 다 왔다 다 왔다 왼손 잡는거 아주 좋아 왼손 잡고 땡겨오면서 딱 이게 허점 조금 보여 자 잡히면 잡히면 있지 말고 터져 나와 동현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만 적극적으로 시작 자 자 그렇지만 약간은 지쳐 보이는 이목을 삼습니다 자 방심은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죠 자 처음부터 잡는거 잡는거 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도월아 먼저 잡아야돼 자 왼손 잡아야죠 왼손 왼손부터 왼손부터 자 왼손부터 자 왼손부터 됐다 야 자 이거 안구다 형 아 뭔가 상대가 앞쪽으로 또 넘어졌네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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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갑시다 금방 갑시다 멀리서 멀리서 먼저 가지 말고 딱 보면서 동현아 물러나지 말고 가면서 잡아보자 시작 먼저 가지 말고 먼저 가지 말고 보면서 먼저 가지 말고 보면서 잡고 자 왼손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 왼손나가야 됩니다 왼손 자 이제 조급한쪽은 김덕은 선수에요 그렇지 자 이목을 선수 밀지 말고 좀 천천히 해야죠 자 우측에 자 우측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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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측에 시간 보내야 됩니다 자 3초로 맞습니다 이대로 성기성력 이목을 선수의 승리입니다 으 으 더 목고추 했고 또 목고추 야 더 목고추 잘했어 아니 벌떡 벌떡 입은거 잘했어 멋졌다 상대 보돈데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3! 오늘 경기 시종이가 상당히 압도하면서 지도를 이끌어냈구요 네 그렇죠 사실 아까 안짜리 흐리기 같은 경우도 거의 득점에 유효에 가까운 포인트를 획득한거죠 승리 너무 차네 그러니까 호흡 좀 돌려 호흡 좀 돌려 상대가 막 같지 않았어 오늘 이 승리를 누구한테 가장 바치고 싶습니까? 저 어머니한테 네? 띠를 놓고 왔는데 아니 아니야 어머님이야 어머니야 띠를 놓고 왔는데 여의도에서 4시간 되셨거든요 이름 있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꼭 이겨야지 했는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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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bapt인사가 예. 혹시 에